네 안녕하세요 보허포에이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침입탐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큐리티 오니온 중에서 또 다른 키바나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유튜브에서 제가 키바나 샘플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여러가지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ELK 최신 버전을 설치했을 때의 그런 화면이고요 이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IT 보안 영역 쪽에서 활용하는 이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도 이 ELK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덕분에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오니온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학습용으로 학습용으로만 운영을 하더라도 메모리가 약 한 8기가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우리가 침입탐지 룰로 룰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스노트 룰이 또 여기에 기본이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것을 동작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대역들, 네트워크 대역들의 패킷들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로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침입탐지에 대한 패킷 정보들이 이 시큐리티 오니온 쪽에서 모니터링 모드로 해가지고 다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로고들이 다 쌓이게 그 수많은 로고들이 여쪽에 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약 한 8기가 정도 그리고 성능이 도우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구현을 하면 요즘 뭐 16기가 정도 램을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거의 다 그렇지 않잖아요 약 한 8기가 정도 아니면 4기가 정도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구축하기는 좀 힘들겠죠 거기다가 또 ELK 까지 비주얼 시각화까지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ELK 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스구이라고 이제 스쿼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키바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키바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서 설치하면서 지정을 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팅을 하고 난 뒤에는 서비스가 올라오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러한 대시보드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큐리티 오니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은 각각에 대해서 비주얼레이션을 했던 시각화를 포함을 했던 것이 바로 대시보드거든요 시각화들이 하나하나 다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이거를 그 침입탐지 시스템 용도로 만약 사용하고 있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패킷 정보나 그 다음에 스노트 룰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이미 쌓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면은 이 컴퓨터를 조금만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름대로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키바나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들 또 다른 걸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인 침입탐지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한 대시보드를 이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ELK 현재 시큐리티 오니온에 구성되어 있는 그 아키텍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전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K 시큐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라는 환경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커는 이제 가상화 컨테이너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커 안에 ELK, ELK 서치하고 그 다음에 로그 스텍하고 키바나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도커 이미지로 올라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OSSEC라고 하는 호스트 기반의 IDS 기반에서 이런 다양하게 생기는 호스트에서 발생하는 로고들을 다 이쪽에서 수집을 해서 위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ELK 서치라는 곳에 이제 하나 쌓이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로그 스텍 같은 경우에는 파일들이 이쪽으로 저장이 될 때 이것들이 이제 필터링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 비주얼레이션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우분투 환경이나 센터어에서 쪽에다가 설치를 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그런 오류들을 트러블 슈팅을 한번 잡아보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센터어에서 쪽에다가 설치 한번 했다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큐티 오니온으로 학습을 시키곤 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트러블 슈팅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튼 설정할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설치를 해보라고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성이 우선은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든 아니면 리눅스든 또 이제 뭐 희생자 pc로 웹서버로 운영하는 것을 만약 붙이면은 나중에 파일비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쪽에다 에이전트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비트를 다 각각에 설치를 하시면은 얘가 이런 쪽으로 다시 로고 스택 쪽으로 파일 그 로고들을 보내게 돼요 원하는 로고들을 보내서 또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시보드에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이게 에디터를 하시면은 다 이렇게 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다 이렇게 하나하나 시각화가 되어 있는 것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애드를 눌러가지고 이미 되어 있는 시각화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또 붙일 수도 있습니다 또 편집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ELK에서 키바나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비주얼레이션 비주얼라이즈 쪽으로 가셔가지고 어 여기에서 아까 NIDS 쪽이 있었죠 NIDS에 관련된 만약 alert, summary 이런 것들을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나는 구성하는 것을 좀 배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돼요 확인을 하시면은 아 얘가 이것이 어떻게 스플리트 지금 현재 보면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카운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개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칼리니우스 관련된 이러한 뭐 UDP 아니면 DHCP 관련된 이벤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누는 방법이 이 스플리트라는 걸 로우 스플리트를 통해 가지고 키워드들을 각각마다 배치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뒤에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요 키바나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이에요 지금은 ELK가 7.8대 지금 현재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7.8버전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요 UI가요 그래서 시키리티 오니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이게 6점대가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것을 그 8비트 8비트라는 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신다면은 버전을 좀 맞춰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8비트는 7점대인데 이것이 현재 6점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불러오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수집하는 수집하는 아까 로그 스택이란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자 볼까요 터미널 쪽으로 보셔서 이름이 굉장히 길네요 터미널 쪽으로 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etc에 로그 스택스 쪽에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컴포 파일 있죠 컴포 파일에 이 디파이션된 디파이션된 컴포.d 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컴포 파일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설치가 되면서 ckt 오니언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이거 만든 제작하신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그 스택이라는 서비스가 동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이 되고 있고 외부에서 이제 이 로그 스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은 이 로그 스택에 있는 이 설정 파일에 맞춰서 맞춰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일렉트리스 서치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쪽에 보시면 이제 아까 뭐 제가 파일비트 비트라고 했는데 윈도우즈 또 윈도우즈와 관련된 인풋 같은 거 들어오면은 여기에 있는 설정 파일에 대해서 설정 파일을 통 그 포맷에 맞게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네 이렇게 열어보면은 6052 포트로 요게 수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포트가 이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타입으로 들어오면은 윈도우즈 이런 파일으로 타입 형태로 수집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필터 형식들이 있겠죠 요런 필터 형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스누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좀 사용하는 거겠죠 여기 앞에가 이제 저희가 포트 번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으로 접속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각각마다 이렇게 IDS 관련된 IDS하고 관련된 요러한 파일 포맷들이 있죠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리스 서치 자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렉트리스 서치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로 인덱스가 형성이 돼서 일렉트리스 서치에다 저장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요렇게 설정 파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생각보다요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 시큐리티 오니온은 아까도 도커 이미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 방화벽 설정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달라요 그냥 호스트에서 방화벽 설정하는 것보다는 도커 하나에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면은 이미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대역들만 설정을 하고 요것을 설치를 해두면은 알아서 이제 모니터링이 된다 그거를 관리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할 때 굉장히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byãy subscribe cho kênhpa